보자. 꼬맹이 와있나? 꼬맹아. 어이 꼬맹아. 야 우리 차 뭔데? 야 왜 이거? 이거라니까. 슬퍼 색깔만 아니길 바랬단다. 진짜 치의색이면 차라리 나왔네. 우리 근데 내시설이 이게 최선이가. 아까 끼기 타야 된다. 야 여기 10만원이다. 똥 낀 게 있나? 여기 확실히 천장이 높네. 이거 자전거 사서 들어간다더라 이거. 자 가봅시다. 가자. 어디 가냐고? 한덕 쪽으로 가보자. 어 한덕 가자 일단. 야 기름은 있나? 어. 오 물 색깔 봐라. 야 이거 뛰어들어도 되겠다. 오 진해 뷰. 뛰어들고 있네. 어. 물 보니까 이제 강이 나오네. 와 잘하면 돼. 야 구름 봐봐. 저기 경계선 봐봐. 어? 오오. 카메라 잘못된 줄 알았다. 오 저런거 처음 본다. 야. 우와. 우와 파도 이런거 봐봐. 그림이다 그림. 와. 제주도 왔네. 여기. 여기. 야 하늘 봐라 하늘. 진짜 오늘 미쳤다. 야. 야 하늘이 이렇게. 야. 어디 하늘이 비리어린거 같은 느낌이야. 와. 장난 아닙니다. 진짜. 제주가서 갔던 해수욕장 중에. 협제 능가하네. 어떻게 너 산딱 가보라고. 계속 그래서 타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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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. 진짜 풀전 같다 풀전. 가만큼 안된다. 핸드폰은 요새 방금 되잖아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찬데? 차다. 아. 들어오나 들어오나? 햇빛 때문에 안 춰다. 하하. 수지야. 우와. 오늘 진짜 날씨 찌린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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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짜 날씨 찌린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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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번가 있어가지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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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! 야! 야 인마 이렇게 쉬워서 가봐! 와.. 인마 이렇게 좀 보나색이다 지금! 아! 마스크를 하지 않아! 빨리 나오네 형국이 죽기 직장이다! 가자 가자 가자! 이 정도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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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! 거의 마 첫사랑인가봐! 멤버들 깨자! 아니 근데 이거 개학남 저티하고 다 놔둬! 아! 아니 좀 혐오스러울 것 같은데! 아! 이거 딱새 어디 있을긴데! 내가 봤는데 그때! 예스! 비싸다! 먹고 싶다며! 야 이거 그때 마감할 때가 왔었거든! 마감할 때 오니까 이거 그때 3,000원에 갖고 가랬다! 어? 3,000원에 갖고 가랬다 그때! 마감할 때 올래? 아! 좀먹고 올래? 이거 제주사 이거? 그렇지! 이거 먹어보다가 왔는데! 그냥 거기에 그냥 뭐 고추랑 파만 좀 썰어놓으면 되겠거든! 아! 방금 한 조질로 왔네! 방금 좀 맞는데! 난리 났다 난리 났어! 와! 난리 났네! 난리 났다 난리 났어! 나는 뭐 이거 맨날 보는 뷰라서 뭐! 그게 감이 없네! 아! 진짜 이쁘다! 어디 농사 뒤로 오셨습니까? 예예예! 여기 놀러 오셨는 같네! 예예예! 어! 제주리 아이가? 하하하하하하하하 일단 10초! 열해 해라! 10초가! 10초가!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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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초!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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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난거 같다 야 진짜 와 근데 금방 넘어가네 그래 이때가 제일 절정이야 딱 보라색이 남아있었지 어휴 이거 자랐다이 날 잘 잡았다 너는 근데 뭐 생전처럼 보는 거 마냥 매일이 새로우면 멘트는 맞지 자 이제 사과 가게 고기 구워 먹자 그쪽 모아줘서 그 장보이 똑똑이 적어놔라이 나 계속해서 사는게 돼 이중이야 와 이거 미친더라 이게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아 음 똑똑이 내가 재배한 데 쌈아 싸고 가라 고영이 내가 씻은 쌈아 싸운거 봐라 고영이 내가 구운 꼬비를 먹어봐라 닉이 닉이 자꾸 냄새가 안맞더라 왜? 그치? 향이 장난 아니다 아 향이 많이 난다고 잘 먹겠습니다 이 이따타키마스 너무 좋은기입니다 김치 없나? 생김치 했다 응 딱새우 묵그도 한게 어 여기 있는데 응 가먹었다 진짜 맛있어 가먹었다 안 달달하나 넘데 그래 딱새우 딱새우 거리 좀 딱토이 아 되게 맛있다 맛있나?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그지? 거의 다 야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 그지? 예예. 아니 돈 좀 안 되냐? 근데 좀 잠깐만. 미친짜끼. 아 진짜, 저거 거니. 소장이들 좀. 나한테. 아. 다가야. 따라가라, 얘. 포카사이. 굿! 우와. 아니 한 장씩 거, 왜 두 장씩 주는 데 붙여서. 인비장 빼가, 아이가. 어땠 시기에? 아, 맞아요. 야, 근데 화장을 안 하고. 화장같은데, 화장이 못 치겠다고. 저는 빡당하네. 강남거라. 아니 아니 내 말은 아니 그게 아니고 니 뭐시그리 불만이 말아 잠깐 얘기할게 잠깐만 잠깐만 아 니 얼굴은 참수도 안되나 어 잠깐 미안할게 조심하 미안할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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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고 그니까 요거 와 거의 뭐 박쥐왕장이네 근데 형이 와 이 순진아 야 형이 이러한 모습이니까 왜 이러는 진짜 아니 내가 이 순응이 있어 나도 이 순응이 있어 니가 내 순응이 진짜 오랜만이다 내 순응이 원래 좋아한다 근데 그렇게 안해줬대 뭐라고? 그렇게 안해줬어 아니 그냥 근데 일평생을 안했나 석이 석이 그래요 야 나 진짜 형국이 왜 해주는 거 이 냉면 먹는다 야 뿌듯하다 엄마 제주도에 만든 놈이다 인생이 제대로 사왔다 야 김치 없나? 김치 없나? 김치 없나? 또 김치다 저 시바 토요한국이 새끼야 니 시장만 니야야 홍보대서 해야 된다 김치 없나? 다 소매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너 왜 그렇게 사셨나요 다시 쓰레 하지 마요 뭐야? 이제 나와 같이 가요 woj exempl을 따라 갈게요 예에에에에에에 자 각자야 취향 커피 믹스 자 손은 영울 난 배 집안되 으re 으 매일 따뜻한 차를 한잔 내려 드릴께요 약속을 해요. 고맙다 고마. 아 앗 뜨거워. 왜 나갈 때마다 이거? 아메리칸식 브랭커스 뜨거워. 진짜 맛있구나.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에 나는 최고지. 엄마가 총 때매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. 너무 뜨겁다. 뜨거운 거 어떻게 먹나. 또름 하나씩만 넣으면 안 돼. 먹어보라. 이번엔 확 많이 믿겠구나. 나 그한테는 밑에서 한 잔.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잔.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있겠나? 응. 응. 할 것 안 먹으면 좋겠구나.